강철 깃발 강철 깃발 준비 시작 ữa 강철 깃발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2명 째다 쟤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쟤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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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rception 꼬 Maine 3차 Assets 굴리 제가 동시에 사진을 찍는 게 5분 남았네. 이곳은 지금 이곳에서 이곳에서 퇴근할 수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두 명째나 승리가 아까워졌군. 그래도 긴장을 풀지 말게. 너희들도 마찬가지일 테니. 쫓기고 있어. 경계를 늦추지 말게. 두 명째나. 또 다른 사냥이 곧 시작될 것 같아. 또 다른 사냥이 곧 시작될 것 같아. 3분 남았네. 상대편에게 당했어. 경기는 끝났지만 여정은 끝이 아니라네 준비가 되면 언제든 강철깃발을 찾게